비무장 지대에서 남쪽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는 몇 개의 사랑 그림자. 적군이다. 교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순간 웃기게도 사성 장군이 된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. 난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. 길 가다 천 원짜리 한 장 주워본 적 없는 내 인생에 등장한 초유의 행운. 이 행운을 잡아야만 한다. 크레모아만 제대로 터져준다면 일은 쉽게 풀릴 거다. 지금 눌러야 하나? 지금. 사라졌다. 어디? 어디냐? 저 대장님. 접니다. 쏘지 마십쇼. 야 이 새끼야. 넌 이 집도 못 찾아가냐? 경장 시기에서 저 새끼가 처모가 어딨는지도 몰라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너 이 새끼네. 내가 눌렀으면. 내가 쐈으면 어쩔 뻔했어. 내가 당겼으면. 죄책감, 수치심, 공포,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. 쏘아야 할 순간이 두 번 있었고, 두 번 다 놓쳤다. 쏠 수 있다고 믿었지만, 내 몸이 쏘지 못했다. 그때 나는 군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다. JTBC